안녕하세요.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해서 윤재국 역할을 맡은 장경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맡은 윤재국이라는 캐릭터는 패션 포토그래퍼예요. 사랑 앞에서 굉장히 솔직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캐릭터입니다. 오늘 첫 촬영인데 굉장히 떨렸고요. 전날에 잠 못 잘 정도로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촬영장에 왔는데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긴장이 됐지만 감독님과 해교 선배님이랑 같이 현장에서 잘 대화하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떨리네요. SBS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. 열심히 좋은 환경에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에 관심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기대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!